안녕하세요 신제 니트 입니다 오늘은 4가지 컬러를 보여드릴건데요 좀 가는 실로 만들어 봤습니다 1694번 이구요 여기에 들어간 투수산은 이제 면사에 이렇게 골드 반짝이가 같이 꼬여져 있는거구요 이 색상은 약간 그린빛이 있는 약간 밀키한 그린빛 아니면 청녹색 인데 이제 밀키한 느낌 예 그런 컬러입니다 이게 언뜻 보면 이제 회색처럼 화면에 잡힐 수 있어서 예 그린빛 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거기에 이제 차콜하고 벽돌색 종류 같이 들어갔구요 이거는 4mm 에서 4.5mm 정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3가지가 지금 가는 실인데 그거는 2볼로 만약에 놓고 뜨신다고 하면 한 6.5mm 정도 사용하시면 되요 엄청 고급스럽고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1695번 이구요 여기에는 이제 파란색 가는 센 존이 한가닥 들어갔구요 메인은 이렇게 좀 굵은 바다색 계열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가는 실이라서 가닥수가 좀 적은 편이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실은 약간 보라색 포도색 계열이구요 여기에 들어간 가는 센 존이 센 존이 약간 광택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광택이 있어서 훨씬 더 고급스러워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색감도 되게 멋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는 실은 단독으로 뜨셔도 좋지만 다른 거에 섞어서 뜨셔도 좋구요 이제 어떤 색에 섞는 게 제일 무난하냐면 여기에 들어간 컬러 중에 하나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컬러 중에 하나를 섞으면 무난하게 매치가 됩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게 좋다 하시면 어쩔 수 없이 갖고 계신 실 갖고 이제 막 이것저것 막 떠봐야 특별한 실은 좀 떠봐야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가는색 여기 아이보리색은 가는 센 존이구요 핑크색하고 진해색 계열 같이 합사를 했습니다 여기에도 약간 이 컬러가 이 한가닥이 그린빛이라고 할까 약간 청녹색 그런 컬러가 들어갔는데 그냥 언뜻 보면 회색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제 진한 회색하고 같이 섞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그냥 회색 계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회색 계열의 이제 핑크색 연한 핑크색하고 아이보리색이 이렇게 조합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약간 굵어요 5mm 실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전에 이제 하늘색 면사에 이 하늘 민트색에 술립상 가닥 들어간 거 있잖아요 그거하고 거의 색감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여기에 들어간 면사는 보라색기가 살짝 있는 예 그런 면사입니다 저번에 거는 완전히 하늘색이었다면 여기에는 하늘색에 살짝 보라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거에 하늘 민트색에 술립사 한가닥만 섞었습니다 그래서 5.5에서 6mm 정도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거를 볼로 제가 다 보여드렸었나요? 이게 영상은 계속 말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게 보여드렸는지 안 보여드렸는지 좀 헷갈리네요 이렇게 볼 때 하고 또 이렇게 편물을 떴을 때 하고 다르죠? 어쨌든 저희는 편물을 뜨니까 약간 편물 뜬 거를 보는 게 더 정확한 것 같고 일단 옷으로 나오면 이렇게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예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구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라고 저는 이렇게 조금씩 편물을 떠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컬러를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